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강의를 담당한 최창선 기술사입니다. 아, 지난 시간은 첫 시간으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의 자격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컴퓨터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뭐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정의, 기능, 특성,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방식. 그 다음에 발달 과정에서는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아기고요. 그 다음에 본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발전했는데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IC, 4세대는 LSI, 5세대는 VLSI다. 그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컴퓨터의 종류에서는 아날로그, 연속적인 신호 형태로 나타난 게 아날로그고요. 이산적 형태로 나타난 게 디지털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사실은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특수용도로 병원에서 쓰는 거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컴퓨터거든요. 물론 적분기, 미분기 다 아날로그고요. 그 다음에 특수용으로 쓰느냐, 범용으로 쓰느냐 그런 용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메모리 용량 나타날 때 바이트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024 할 때는 10진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2진수로 표현하면 2의 10승이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K는 2의 10승이었고,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 바이트로 된다. 만약에 용량을 계산할 때 한당 10진수를 2진수를 한산한 다음에 그 계산을 값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컴퓨터의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적 표현이 맞겠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게 아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전화하면 우리 기능. 기능이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기능이 입력 기능이에요. 그러면 입력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는 무슨 장치겠어요? 이건 입력 장치죠. 그 다음에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저장. 저장 기능 하면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제어. 그러면 제어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연산 기능. 계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출력 기능 하면 출력 장치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장치가 다섯 개가 나온다. 기능 자를 빼고 장치로 바꾸면 되죠. 장치로.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림을 잠깐 그려드렸지만 이런 이야기잖아요.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예요. 제어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입력 기능과 저장 기능과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과 출력 기능이 있고 출력에서 나타나면 이게 처리된 데이터다. 처리된 데이터를 제가 인포메이션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죠?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영어로 표현한 데이터인데 결국 이게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를 우리가 edps라고 했죠? edps는 결국 데이터가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이 나오더라. 한글로 말하면 자료가 들어가서 처리된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처리장치라는 거죠. edps 처리장치 처리장치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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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력하고 출력은 닭과 연관되어 있죠? 안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단에 만나고 여기서는 처리된 결과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안하고 밖과 연결되지 않은 이 세 가지 설비를 뭐라 할까요? 우리가 중앙에 처리하는 장치다. 이 그림상으로 보면 중앙에 있죠? 중앙 처리장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앙 처리장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교재 22페이지 보시면 1. 중앙 처리장치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중앙 처리장치는 제어장치 연산장치 저장장치로 되어 있다. 여기는 기역장치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역장치 제어장치는 주기역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호출하여 해독한 다음에 제어신호를 발생시켜 컴퓨터의 장치들을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연산장치는 제어장치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로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 산술연산과 논리연산한다. 산술연산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논리연산은 엔드게이트 오아게이트 나트게이트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역장치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기역장치는 다른 말로 하면 주기역장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드 스토어라는 말이 있는데 주기역장치 데이터를 레지스타로 이동시키는 것 스토어는 레지스타데이터를 주기역장치 이동시키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큰 장치로 보면 저장장치 또는 기역장치 또는 제거장치 연산장치인데 이건 등차 큰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박스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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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저장장치 기역장치와 연관돼서 기역장치는 원래 보면 주기역장치가 있고 보조기역장치가 있거든요. 주기역장치가 있고 보조기역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노트북 번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기역장치잖아요. 노트북에 번체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바로 USB를 사용한다든가 USB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하드시크를 사용한다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보조기역장치죠. 이게 보조기역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기역장치가 있지만 보조기역장치도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 레지스타란 말은 일시적인 저장장치예요. 이거는 이것도 뭐 일시적이라 하지만 뭐 연구적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완전 연구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데이터에 저장해놓고 불러다 쓸 때는 전부 다 레지스타를 통했어요. 레지스타 그래서 불러 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레지스타가 있어요. 레지스타가 그 다음에 주기역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역장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기역장치하고 레지스타는 같은 본체에 있는 거거든요. 본체에 있어요. 이것만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바깥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기역장치에서 불러다가 레지스타가 저장한 거 이걸 우리가 로드라 합니다. 로드란 말은 짐을 싣는다 그런 이야기죠. 부하란 말은 로드 부하 짐을 싣는다 다시 말해서 주기역장치에 있는 내용을 레지스타에다가 일시 저장시켜놓고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타에 있는 내용을 주기역장치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저장 그래서 스토하다 스토아 저장한다고 해서 스토하다 스토아 저장한다고 해서 스토아 이건 스토아라라며 스토아 마찬가지로요 상황에 따라서 보조역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역장치에 불러야 되거든요 이것도 로드라 합니다. 로드 그러니까 불러 들어간 건 전부 다 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주기역장치에 있는 내용을 보조역장치 할 때는요 이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저장이지만 세이브다 그래요. 세이브 세이브 시킨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체 가지고 주기역장치하고 레시터하게 되면 야 그건 저장해라 스토아 시켜라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USB라든가 하드 디스크 때는요 야 세이브 시켰냐 그런 말을 쓴다 세이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시면 되죠 USB나 보조역장치는 세이브 시켜라 세이브 시켜라 근데 그냥 USB나 하드 디스크가 아닌 경우는요 그냥 스토아해라 저장해라 저장 저장은 스토아 시켜라 스토아 이해되셨죠? 본체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저장한 거는 영어로 스토아 저장은 똑같은 영어로 스토아 근데 만약에 보조역장 있을 때는 그거는 세이브 시켜라 세이브 그런 말 하잖아요 세이브 시켜야 된다 세이브 세이브 저 어제 작업하다가 파워포인트 작업하다가 계속 막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요즘 노트북이 벅박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냐면 스토아를 시키다가 저장하다가 날아간다 우리가 보통 USB로 할 때는 세이브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본체에서 할 때는 스토아 시킨다고 이야기한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불러다 쓰는 건 무조건 로드 로드 일을 시키게 해서 부르니까 로드 로드 그 이야기고요